네, 아쉽습니다. 아쉽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다음 세계 선수권대회가 있으니까요. 아니, 앞으로 한 달 넘게 같이 진리사인데 인사도 살갑게. 나무족가락으로는 뭐가 싫다는 거 본 적 없디. 이 정도도 못 받아서? 금메달 따가서? 너무 어려워? 살살 친 건데. 아야, 그 질 말고 마음을 맞춰! 흰동아! 그럼 헷갈락 좀 바꿔라, 흰동아! 이 상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. 조선 선수들은 방으로 데리가서 짐 싸고 전원 대기하러! 억지로 같이 탁구치라고 할 때 언제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어딨어요! 명심하길 바란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을 화이팅! 군동무랑 정화동무가 함께 이기고 싶습니다 현정아는 현정아답기 끈 이번만큼은 우리 심장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소 다들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우리 반드시 결승 가자